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놀라지 마세요 우리 피스테릭 제품, 향수, 화장품 네 아시아 넘버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목소리 크게 빨리 점프하시면 되겠구요 자 갑니다. 이번에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의 롯데 매사님과 콜라보한 아티스트는?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희 남자동 남자동 그냥 우리는 대립창고 넙살 정답 전달해주시고 전달이 안쪽으로만 쉽게 갑니다 추들 한 번 더 저희 할로윈파티 어떻게 되겠어요? 저 한번만 자 그러면 쇼미더머니 트리플과 연계 우리 롯데 면세점에서 진행하고 고객참여 캠테인명인 양미더머니는 무엇일까요? 넷! 넷! 그래요? 넷! 넷!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은 누구나 정적으로 몰라도 알아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양미더머니 여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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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우리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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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뚱 뚱 하나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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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 슈퍼주녀! 정답!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문제만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의 정신 파이팅은 뭘까요? 여기 오늘은 클럽이었습니다. 파트 들고 계신 분, 파트 들고 계신 분? 그려주세요! 안 믿는데, 다시? 뭐라고 하는 거죠? 양다른 변론, 정답! 그리고 또, 우리 한 등 들고 계신 분, 전달 좀 하고 있는 감독님. 네? 네? 안녕, 안녕!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제가, 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손님만의 양다른 변론에, 지민주를 손에 찔러! 삼성대 한 번 가겠습니다. 제일 비고 비싸 보이는 거 하나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엉 려옹, 정말, 웃음, 파트 들고 계신 분, 진짜 이 려옹 worship, 아맞아, 정말, 이 노래가 잘생겼는데 이 노래는 잘생겼는데 이 노래는 잘생겼어요 음악 좀 더 크게 틀어내는 중 이 노래는 잘생겼어요 이 노래는 잘생겼는데 지금 여기 대림 창고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